갑자기 번외적으로 답변을 듣다가 궁금한건데 아까 말씀하신지 그런식으로 기르다가 다시 반출이 됐다가 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? 그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돗개하고 진돗개의 진돗개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모든 진돗개가 천연물 53호이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 지켜지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돗개에서 얻은 크고 진돗개에 등록된 변들만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출해서 온 개는 진돗개이긴 하지만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서 일반은 사용할 수 밖에 없죠 정상, 아까 말씀했던 칩이 박혀있고 등록이 돼있고 반출증이 있는데 그 반출증이 있어도 다시 반입되면 보호를 못 받고 그렇죠 중성화 시키고 일반적으로 키우실 수 밖에 없죠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궁금했거든요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천연기념물이긴 한데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을 하는데 왜 개를 함부로 학대를 해도 되느냐 진돗개가 나와서 뭐하느냐 진돗개 보호한다는데 왜 특히 경기도에서 진돗개가 확대하고 있는데 진돗개는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진돗개는 말 그대로 진돗개에서 살고 거기서 등록된 개들만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 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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